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실제로 20대에 1억을 모으신 케이스인 거예요? 찾아가는 방법이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직접 해봐야 되나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사랑! 따따따따따따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밀레니어를 대표하는 커리어 브랜딩 전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박하연 강사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리어 브랜딩 강의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정말 잘하는 강점들을 발견해서 이 강점을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게 발현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커리어 브랜딩이라는 게 꼭 회사의 커리어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꿀팁이라든가 경험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스XX MD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회사도 다니면서 부캐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강의를 본업으로 하실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계획을 다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조금 더 온라인 교육과 또 제가 만난 다양한 분들의 기획을 도와드리는 역할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뿌듯하고 되게 뿌듯하고 저도 제 안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아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된다면 강의만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 클래스XX에 계시니까 본인의 온라인 클래스도 개설을 하셔야죠 강의 개설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지금 열심히 또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는 커리어 브랜딩인가요? 네 저도 개설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직접 촬영하고 그래서 되게 힘든 몇 개월을 보냈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 나의 컨텐츠를 온라인 클래스에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그것도 되게 보람차고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옆에서 앤디 역할로 도와주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하면서도 되게 많은 걸 배우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들을 배우시는 네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의 강점을 찾아서 좀 발견해주는 역할들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커리어 코칭을 할 때도 이분의 강점을 어떻게 끌어내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온라인 클래스를 기획할 때도 이분의 강점 컨텐츠를 찾아서 어떻게 클래스로 녹일지 사실 이게 원리는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브랜딩을 도와드린 역할을 하는 거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는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좋아하는 게 흥미고 잘하는 게 적성이라고 하면 흥미와 적성 그리고 수익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흥미, 적성, 수익 네 쉽지 않잖아요 연결되기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현재 내 상황이 수익이 없어도 내가 좀 한 1년 정도는 좋아하는 일에 몰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해보라고 권유를 해드리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잘할 수 있고 수익으로 가장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시행을 하시면서 좋아하는 일을 오히려 부캐로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거를 병행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 좋아하는 일이 지금 현재 하는 본업보다 더 수익이 능가를 하게 된다 그럼 그 순간에는 완전 좋아하는 일에만 몰두가 될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야 뭔가 내 삶이 조금 더 여유 있고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흥미와 적성과 수익 이 세 가지가 사실 삼각형을 다 이루는 무언가가 있으면 제일 좋고 이 세 가지를 접목할 수 있는 게 찾아가는 방법이 쉬운 게 뭐가 있어요? 직접 해봐야 되나요? 네 근데 첫 번째로는 일단 내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쭉 나열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내가 좋아하고 잘했던 것 만약에 코칭을 진행을 하게 될 때 그런 워크시트지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아 이건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중복되는 것들을 다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한번 나의 과거 경험을 정리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충분하게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사실 누가 딱 정답을 정해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내 커리어 브랜딩을 하는 거는 나한테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특별하게 본 게 재테크 관련해서 1억을 모았다고 했나? 20대에 1억을 모으는 방법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주셨고 이제 제목으로는 20대가 연봉 협상에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 실제로 20대에 1억을 모으신 케이스인 거예요? 딱 30살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커리어 브랜딩을 잘했기 때문에 네, 커리어를 어떻게 좀 쌓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연봉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통은 1년에 3%에서 5% 정도가 좀 평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직을 할 때 이직을 되게 잘하게 된다고 한다면 20, 30%가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의 3년 만에 연봉이 2배가 되었거든요 2배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에너지를 쏟고 일을 하는지 커리어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야 되는지가 사실 연봉의 성승에 따라서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첫 번째는 내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부캐 활동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득을 얼마나 좀 넓혀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리어와 브랜딩을 다 두 가지를 같이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많이 했을 때 정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이 종잣돈을 모아서 또 다양하게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20대에 1억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모으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1인 가구로 혼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불안함이 너무 큰 거예요 맨날 부모님은 그냥 지방에 내려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노력을 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결과가 또 이렇게 또 좋은 결과로 맺을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튜브를 최근에 오픈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오픈하신 채널명이 어떻게 되죠? 네 하영코치의 머니라벨이라는 채널입니다 머니라벨? 이 머니라 그러면 뭔가 재테크, 돈 이런 느낌인데 머니라벨이 어떤 걸까요? 약간 워라벨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라벨은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단어잖아요 머니라벨은 돈과 삶의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뜻의 단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재테크가 굉장히 또 붐이 불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테크에 쏠리게 되면 내가 현재 일에 너무 약간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일을 등한시하지 않고 일에서 내가 더 큰 성과를 만들고 많은 CD를 만들 수 있는 시도들을 하자라는 의미로 머니라벨이라는 단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콘텐츠를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커리어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재테크,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월급 관리나 가계부 작성이나 이런 습관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꿀팁들을 나눠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브랜딩 내가 SNS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책 쓰기나 이런 다양한 브랜딩의 도구들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N잡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N잡의 길은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이 다 접목된 거네요 네 맞아요 혹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 사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내가 열심히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사회생활에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후에 나만의 힐링 타임을 가지려고 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일에서 내가 뭔가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먼저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내 일을 즐길 줄 알아야 정말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커리어 브랜딩이 정말 핵심이겠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커리어와 브랜딩 통해서 행복한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도와주실 거고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커리어 브랜딩 전문 강사님이신 박하영 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혹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아래 댓글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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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